하늘 쉼터에 5분 신앙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5분 상담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신앙상담입니다. 일 나가는 딸네 집에서 손주들을 봐주는데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려다 나만 보면 문을 닫고 들어가며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데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을 하는 자식집에서 딸이 못하는 교육을 할머니가 대신하여 손주들을 교육하다 보면 잔소리도 하고 자신이 자랄 때 교육받던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치고 고치도록 혼을 내주고 자랄 때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여 야단을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신들이 예기치 않은 일에 야단을 많이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할머니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할머니한테 야단을 맞지 않는 비결이 피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또 야단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부모들이 교육을 너무 잘 시키려다 보면 아이들이 위선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비율을 맞추는 법을 터득하여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 보는 앞에서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보이는 것으로 아이들을 판단하다 보면 아이들의 성향과 기호와 친구관계와 그들의 내면을 읽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자녀와의 진정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자식이 고민을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대화의 단절 상태가 됩니다. 사람은 소속감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해해줄 친구를 찾게 되고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친구는 자기를 야단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찾을 수 없는 소속감을 자녀들은 친구와의 교제 속에서 찾게 되어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상 교육이 요구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재능이 많고 공부를 작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안정된 삶을 살고 열심히 벌어 노후 보장이 되면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의리를 구하고자 달려왔지만 그리스도는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하늘의 보아가 너의 것이 될 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하시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금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시험은 더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이 세상 것은 소유했으나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녀로 키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십니다. 부모가 세상에 마음이 있으면 자녀들의 마음도 세상에 두도록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대한 애정을 다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가난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쉽게 버리고 따랐습니다. 하늘의 보아를 얻은 부모는 세상 잘 나가고 존경받는 아이로 키워 세상 것을 버리기가 더욱 어려운 길로 가기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자식들이 낮고 낮은 위치로 내려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늘은 둘 다 붙들 수 없는 원리로서 두 손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세상 것을 좋아할지라도 부모는 끊임없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모범의 삶을 살아야 자식이 하늘의 보아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늘의 보아를 얻는 비밀을 가르치는 부모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머지않아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실물교훈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원리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의 이맘으로 생명과 평화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므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초월한 삶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모는 하나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자식의 인생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믿음의 할머니는 딸도 못 시키는 세상 교육을 포기하시고 하늘의 품성을 손주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다면 손주들이 할머니 가까이 머물기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쉼터 5분 신앙 상담이었습니다.